자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제 제 퀘스트는 수능 당일날 정말 긴장감이 극대로 우리가 여러분들을 장악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시험장에서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1교시가 국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제대로 다스렸을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실력 발휘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퀘스트에서는 시험장 당일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다스려서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여러분한테 여러분 시험 볼 자리를 잡았다면 마음을 편안히 내려놓고 이제 두 손을 모아서 저는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기운이 별로 그리고 달로 그리고 누군가의 영혼으로 이어지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가 사람 즉 그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응원했던 부모님, 친구들, 선생님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무사히 시험을 보러 올 수 있는 데 도움을 준 그분들에게 진정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러 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고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는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가 아니라 시험이 조금 어렵고 낯설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수능 날에 그 끝까지 열정을 담아서 포기라는 마음이 들지 않고 실망이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욕심 정말 잘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반드시 1등급을 맡게 해 주십시오라는 욕심의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절대 1등급 또는 절대 내가 아는 것 나오기를 그런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3등급이라면 3등급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실력발을 했더니 2등급이 나온다면 1등급이 나온다면 그게 제가 분명히 행운이고 그게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3등급인데 당장 2심에서 1등급 낮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들은 신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여기까지 오게 온 오는데 도와준 분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하라 진심 어린 기도를 5분 이상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별에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여러분들을 일단 믿으십시오 시험장이라는 전쟁터에서는 순수하게 혼자 싸워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도와줬던 부모님도 선생님도 대신 그 시간을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믿을 수 있는 건 여러분들에 대한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때 자신감을 갖을 수 있다라는 말은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이것저것 EBS에서 나오지 않을까 내가 봤던 모의고사 나오지 않을까라는 걸 뒤적뒤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가 풀 수 있다라는 당당함 그 기본서를 보면서 자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낯선 게 나와도 나는 응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난 오히려 낯선 게 나와도 잘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에 대한 기본소들을 계속적으로 되새기면서 기본을 되새기면서 자신감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랬을 때 두 번째 내가 본 작품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저것 보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EBS 싸가지고 와서 그걸 쳐다봐봤자 그거 나오지 않습니다 나온다고 한들 달라진 거에 당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내용이 나와라 라는 걸로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공부하지 않은 그 어떤 것이 나와도 나는 논리력으로 독해력으로 풀어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여러분이 단관화되어 있는 기본 개념서나 원리서가 있다면 그거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EBS를 뒤적거릴 거예요 이건 혹시나 나올 거라고 분명히 말하겠는데 그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감의 결협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오지 않았을 땐 더 당황하게 되는 것이고 나왔는데 달라져 있을 때 또 당황하게 됩니다 알초에 그런 기대를 하지 않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당당히 풀어갈 수 있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심호흡을 하라 무슨 소린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간다고 했을 때 풀어간다고 했을 때 분명히 긴장을 해서 실력 발휘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시험 보기 전에 심호흡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또 만약에 시험을 보는 가운데에 있어서도 예상한 것처럼 글이 잘 읽히지 않거나 되지 않는다면 눈을 감고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30초 정도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기본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내가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주어진 조건화에서 난 풀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주관이나 자신의 지식을 빼고 여러분을 안정적으로 가라앉히기 위해서 30초간의 심호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함을 막는 거고요 보이지 않았을 때 그리고 되도록이면 멀리서 큰 틀에서 바라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 심호흡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문장 하나하나에 매달림으로써 더 문장에 빠져들므로써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은 이제 꼬이게 되는 것이고 점수가 안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심호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잠깐 30초라도 쉬어가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한 게 바로 시험날 가자야 될 마음 편으로 간단하게 소구했고요 다음 주에는 실제로 문제 풀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실전 편은 다음 주에 제가 퀘스로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며칠 안 남았지만 끝까지 여러분을 응원하는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